나따인티비 이거 뭐야? 내가 이거 천원꼭기에서 내가 돈 주고 뽑았는데 허락이야? 이거 보면은 전부 다 중복은 모르겠어 진짜 중복이 없네? 아쉽게도 딱툼이 나따인티비 안녕하세요 나따인티비의 다리니입니다 오늘은 삼촌이 어떤 삼촌이? 마리아 삼촌이 이 띠부띠부씨를 사주셨는데요 뽑기 한거죠? 천원에 이게 두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아까 마리아 삼촌이 그 띠부띠부씨를 뽑기 기계? 그걸 발견하고서 나따인을 해줬거든요 잠깐 자료만은 보시죠 자 뭐하시는거에요? 띠부씨를 뽑기 띠부띠부씨를 뽑는거라고? 저도 좀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해봐 이거 노폴되면 못하는거야 여기 띠부씨를 두개나 근데 짝퉁이야 짝퉁? 짝퉁인데 왜해? 엄청 높았는데 지금 짝퉁 뽑으려고 하는거야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저도 한번 짝퉁요 떨리 돌놓고 돌리고 꼬리 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봐야돼 아 이게 조금 작아요 얘가요? 이렇게 잘생겼다고요? 아 역시 자 그나저나 다리 시간이 오늘도 잘못을 하나씩 띠부띠부씨를 아니가 오 후딘 잠깐만 이게 짝퉁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 진퉁은 여기가 이렇게 길고 얘가 지금 포켓몬 그 마크가 없잖아 그림은 똑같아요? 아 그림도 살짝 달라 그리고 알로라 질뻥이 같은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는 띠부띠부씨를 보여줘 이런거는 띠부띠부씨를 포함이 안돼요 없어요 아예 없어? 바바이 다리이가 지금 57번 65번 이렇게 뭐야 나린이는 식스텝 37번 포니터 77번 핫 저기요 어? 뭐? 왜?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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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이 알로라 알로라보단 좋은거야 이거 105번 일단 조레곤 네 87번 푸클린 아 귀여워 나 푸클린 좋아 자 우리 다리니 푸딩 푸딩 지나서 아니다 우리 얘는 뭐야 꿀떡이? 자 다리니는 두개 없어 딴거 94번 딱구리 자 닦아주세요 이번엔 다 격파 누가 더 빨리 깨나 많이 깨나 오오 하나 둘 아니아니아니 어 골아파도 자 이게 다리니가 뽑은거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다 다 전부 다 중국어 모르겠어 중국어 진짜 중복이 없네 대우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기서 다리니 닮은 걸 찾을게요 제가 쟤 얘 얘 나 말을 하는데 그냥 귀여운게 닮았는데 엄마 나는 엄마 닮은거 하나 아니 나 찾지마 여기 다 나머지 다 못생겼어 나 찾지마 오오오오오오오올 와 마지막 mio kelo 하지마 너 여기 뭔데 보라파도 귀여워 이거 이렇게 튀어나왔어? 엄마 이거 엄마 가악 봐봐 이럴 수가 하핰 thirty 아하핰 쿠폭 아 그래도 귀여운 애가 나왔네 자 여기서 나린이 닮은 애는 엄마는 여기 요구 얘 응 보니탑 왠지 잘 달릴 것 같아 얘 잘 달려, 엄마 얘 있잖아 달릴 때 말 보다 더 떨리네 이게 말 아니야? 말이야, 말인데 얘는 얘는 유니콘이랑 비슷한 거 같아 그리고 얘가 좀 새침해 그리고 시크하고 그럴 거 같아 자 근데 다 맞췄다고? 내가? 얘 전혀 모르는데? 성격 다 맞아 아 진짜?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아까 뭐 삼촌이 뭐 사진 것도 있지 않아요? 어 엄마 보지 마봐 왜? 보지 마봐 보여줘, 보여줘 뭐 사주셔가 오케이, 이거랑 좋아 이거 여행 갈다 하는 거랑 와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좋다 담고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샴푸나 이런 거 담는 거죠? 어, 놀 거 같은 것도 여기에 이렇게 담고 그리고 이거는 파우치인데? 파우치가 왜 필요해? 입을 수 있어 저 나리기 씨는? 뭐 받았어? 뭐 받았어?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이거 침착한 거야 절대 동의하지 않아 짜잔 파우치만 좋은 게 어? 귀여워, 어피치 뒷모습도 바꿔볼 거야 와 딴 것도 있어 쟤 다 어피치만 샀대? 응 으응 야 이거 필요한 거다 응 공부할 때 어 공부할 때 필요한 거다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아 이거 놀러 갈 때 놀러 갈 때 엄마가 다 챙기는데? 아니요, 그래도 어? 엄마가 다 챙겨 엄마 주세요 엄마 내 도둑마 내 도둑마 왜 다른 도둑마 그리고 마리아 삼촌 집에서 꽂아야 돼 이게 뭐야? 내가 이거 천억 뽑기에서 내가 돈 들고 뽑았는데 어 서랍이야? 응 그러면은 우와 이거 뽑을게? 이거 남겨야지 서랍이다, 미니 서랍 이거? 응 아보컬 아 통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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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로우 알로라 나홍이 아 아 얘도 엄마 닮았다 이럴 아 언니 귀엽지 로우 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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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요 아니 왜 안 씻고 나왔어? 깜빡하고 옷을 안 가져왔어 왜 이렇게 오래있어 왜 그만해요 쭈 쏙얘기 쭈 자 나달이 이제 드디어 잘 준비합니다 엄마는 잘 안 해주는 걸 삼촌은 아주 그냥 엄청 많이 했지 응 엄마도 해주긴 해주지만 삼촌이랑 비교가 안되지 엄마랑 그럼 발전 좀 해 뭘 발전해 웃긴 애들이야 근데 굿나잇 응 내일도 신나게 높시다 응 잘자 잘자 안녕 안녕 앵무새이야 앵무새 이거 이거 기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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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다 아빠 잘 뽑을 수 있어? 1,000원 아 7,000원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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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래도 잠깐만 한 번 더 할까? 이렇게 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